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작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리 제인님의 목소리를 시작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도 또 3님이 빠졌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가 하나 빕니다. 네, 오늘 어떻게 또 빠지셨나요?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왔죠? 건강상의 이유인가? 아니에요. 신변상의 이유인가요? 신변상의 이유도 아니고 하는 일에 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다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아, 오다가요? 출발은 했대요? 출발. 뭐 그냥... 마음은 오고 있었겠죠. 그렇죠. 마음이 오다가 돌아왔다고 봐야죠. 아, 네. 아이고, 뭐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님. 네. 그러잖아요. 오늘 3님이 없으면 또 이 진행에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지만. 뭐 지금 설날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창올림픽도 있고 뭐 이렇게 저희가 빠질 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더라도 어떻게 강행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아쉽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3님이 없어가지고 녹음을 하냐 마냐 열띤 격론을 벌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또 녹음을 못하는 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녹음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우리 정 교수님이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급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꼭 해야 된다고. 정 교수님의 격분. 오늘 정 교수님 분량 아주 반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 교수님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제 역할은 항상 거두는 역할. 많이 거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뭐죠? 지난번에 3안과 3조선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만정권이죠. 위만정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단군조선을 쭉 2000년 역사를 다 이렇게 계속 다루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강단사께서 주장하는 이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핵심 쟁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주제가 조금 무거울 수 있겠네요. 네. 무겁지만 이 속에 많은 인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학설까지도 저희가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아 예. 우리가 뭐 일단은 뭐 국사교과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사교과서를 보시면은 이 단군조선에 관한 페이지가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단군왕검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부왕 준왕 그다음에 이제 위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단군왕검 부왕 준왕 위만 이렇게 네 명이 단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글쎄요. 우리가 교과서 상에서 보면은 단군은 한 분뿐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왕. 그런 왕들이 이제 고조선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국사교과서인데요. 오늘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판해 주시죠. 보통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단군조선을 위만이 이어서 국호를 그대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위만조선을 다루는데 실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사만으로 나눠서 다스렸던 단군조선을 실제 이었냐라는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위만이라는 사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요.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죠. 연나라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 단군조선 땅 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위만은 노관이라는 사람의 부하였는데 노관이 바로 연나라 왕이었어요. 항구조 유방 아시죠? 네. 네. 뭐 항상 이제 유방과 항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유방의 친구가 바로 노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마고. 중마고라고. 그 태어난 날도 같다고 그래요. 아 유방이랑 노관이랑요? 같이 태어났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한시에 태어났다. 같은 날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럼 동네에서도 막 경사가 되겠죠. 아 이 사람 두 명이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아주 절친? 요즘에 보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한 사람은 상왕이 되고 한 사람은 이 밑에 왕이 됐으니까. 어쨌든 부기를 같이 얻었기 때문에 사주는 비슷한 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였으니까 연나라의 그때 왕이었던 장도라고 하는 왕을 물리친 다음에 네가 왕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왕으로 등극을 한 거죠. 노관이.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듣는 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여기서 연나라 연나라 하니까 이게 별개 독립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한나라 고조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개국하고 나서 그 밑에 공신들에게 여러 지역의 책임자를 맡기죠. 방금 이제 박신님이 얘기한 대로 연나라가 있던 지역의 그 왕으로 봉해요. 노관을. 그래서 연왕 노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나라의 신하죠. 그러니까 한나라는 자신들이 이제 천자다 얘기를 하고 너는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뭐 한나라의 제후. 그렇죠. 그런 부도죠. 그래서 이제 노관의 부하였는데 결국에는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안을 이제 평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국 공신들은 한나라가 열릴 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위험한 존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개국 공신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할 당시에 노관도 흉노 땅 쪽으로 이제 달아나게 되고 그리고 노관의 부하였던 위만은 바로 이 당군조선의 땅.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당군조선 중에서도 번안의 땅 쪽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만이 당군조선의 번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실제 당군조선의 중심 그 진안 땅은 해무수의 북부여가 들어선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서기 전 195년이죠. 그때가 해무수께서 북부여를 세운 지 한 45년 지났을 무렵에 그때 위만이 바로 이제 번안 땅 쪽으로 망명을 왔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배음망덕한 사람인 게 망명 온 사람을 어떻게 보면 번안에 있었던 그 부당군인 기준께서 기준왕께서 받아들여 주신 건데 이듬해 바로 번조선의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배음망덕의 표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위만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당군조선을 어떻게 보면 위만이 접수를 한 게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짚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군조선의 중심은 뭐 진안 땅이었고 그쪽은 이미 이제 당군조선을 계승한 북부여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만은 당군조선의 그런 변방을 찬탈한 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만정권 정도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국사교과서라든지 또는 강단사학에서 이 위만을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짚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앞부부터 좀 짚어가 볼까요? 네. 네. 보통 이제 위만은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위만이 진짜 연나라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요즘에 견해를 좀 달리해서 조선 사람이다. 또는 고조선 계통의 인물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헌상으로 보면 위만은 연인이다. 연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문헌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연나라 왕이 누구였죠? 아까? 노관이죠. 네. 노관. 노관의 밑에 있었던 부하로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연나라 사람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서 같은 데 보시면 만이라는 것은 만은 연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성이 위다. 그래서 이제 위만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논쟁이 있지만은 한서에 의하자면 성이 위고 그리고 이름이 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위만이 조선왕을 격파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하천 4기 반고의 한서 등의 이제 연인이라고 이렇게 연나라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또 삼군교사에도 연인이라고 적혀 있음을 볼 때 이것을 이제 뭐 고조선 원래는 조선 사람일 것이다. 이런 추정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팩트. 문헌적인 어떤 팩트에 기반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연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문헌들이 어떤 사람의 출신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그 원출처도 많이 밝혀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남생 같은 경우도 원래 요동인이다. 원래 요동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출체를 밝히기 때문에 만약에 위만이 원래 조선 출신이라면은 원래 조선 출신이었다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요동인이다. 아니면은 뭐 사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요즘 뭐 많이 쓰는 게 뭐 주몽 뭐 그러면 부여의 별종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그거를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 문헌상에는 다 연나라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조선족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반론을 피면서 한편으로는 위만은 조선 사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기에서는 합니다. 아무래도 식민사학의 태도죠. 이병도는 어떤 근거를 대면서 위만이 조선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망명해 올 때 그러니까 당군조선 쪽으로 위만이 망명해 올 때의 차림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만이 그때는 북상 툴을 틀고 있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이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의복이죠. 만이복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호를 계속 조선이라고 했다. 이런 이제 점들을 살펴볼 때 위만은 이제 조선 사람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근거가 꼭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안 들어맞는 이유가 뭐냐면 북상 툴라는 것은 조선인만의 그런 풍속이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남월이나 그리고 중국에도 그러한 풍속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만이복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조선인의 의복이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 망명을 올 때는 만약에 그러한 풍습이 조선인만의 풍습이었다 하더라도 망명을 올 때는 그 나라 사람처럼 그 나라의 풍습에 맞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에게 또 약간의 호감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이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국호를 계속 조선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삼한 중에서 번안 땅에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호는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진 것은 삼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삼조선으로 통치를 했었던 당군조선에 대한 전제가 없기 때문에 위만조선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교과서를 좀 봤는데요. 교과서에는 보통 이 위만조선에 대한 어떤 의이라고 할까 그것을 다룰 때 이렇게 좀 박스를 쳐서 이렇게 그걸 다뤄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고 그의 정권에는 토창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따라서 위만의 고조선은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보통의 교과서가 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가 폐기됐잖아요. 최근 국정교과서에도 보면 똑같이 그렇게 기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봤을 때 보면은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상투를 터서 한복을 입었어요. 상투를 트고 한복을 입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조선이라고 그대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뭐냐면은 그거를 조선으로 그냥 바꿨죠. 다시 바꿨죠. 그러니까 예전 이름 그대로를 쓰고 수도도 바꾸지 않았어요. 수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계승을 한 것이냐. 전혀 아니라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연나라 사람이라는 게 중국인이 와서 번조선을 찬타를 하고 거기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게 우리를 계승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식민사극복과 자주성이라는 그런 관념을 집어넣자 하는 게 강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병도는 뭐 잘 알다시피 식민사학의 태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민족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가 배워온 일본인들부터 배워온 그 역사 위만한 중국인이다. 이걸 우리 주체적으로 바꾸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거기서 아 상투를 했으니까 이건 조선이로 바꾸면 됐다. 그리고 국호를 그대로 이었으니까 역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그대로 이긴 거다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겠죠. 그럼 참 주낭이 불쌍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제인님이 위만이 번조선으로 오는 과정의 배경을 얘기했지만은 항고조 유방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죠? 노관. 연왕 노관이 도망갈 일이 없었어요. 항고조 유방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여태호, 여치 이름이 여치인데 여태호가 실권을 잡아요. 실권을 잡으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신들을 갖다 숙청하기 시작해요. 잔인하게 숙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유방의 둘째 부인인 척부인이라고 있는데 척부인을 많이 사랑했어요. 유방이. 그러니까 여태호가 그게 아주 그냥 배알이 많이 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죽자마자 이 척부인의 팔다를 잘라서 이 돼지 우려듯이 번호해요. 그리고 저기 뭐야. 잔인한 시절이었네. 진짜. 어떻게 그래도 이 척부인이 생명이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잘렸어도 안 죽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돼지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심성을 지니었으니 뭐 공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관이 감회해보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흉로로 튀어요. 흉로로 튀고 밑에 있던 노관은 덩달아서 이제 노관을 따라... 아니, 그... 위만. 위만이 노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감회해보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제일 가까운 그러면 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그럼 도망갈 때 어쨌든 중앙에서는 자기들을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복장, 관복을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눈에 띄죠. 그러면 자기 목숨이 더 빨리 유태로워지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러면 조선으로 분장해서 도망가자 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조선으로 분장시켜서 넘어왔다고 봐야죠. 아주 논리적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전에 또 박 씨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나 그리고 국정교과서는 이병도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상투, 그리고 조선인의 옷, 그리고 나라 이름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근데 국정교과서에서는 한 수 더 뜹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랑케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바뀌었네요. 조선인에서 오랑케. 네. 그러면서 오랑케는 중국이 우리 민족을 부르는 동의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부연 설명까지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친절한 건지 무지막지한 건지 도무지 할 말이 없네요. 국정교과서를 처음에 맡았던 사람이 최몽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약간 몽롱한 가운데 뭐 성희롱을 했다. 뭐 그래가지고 퇴입을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작은 위만조선이다. 이 사람의 주장은 그렇거든요. 위만조선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국정교과서의 총괄을 맡았고 상고사 부분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서영수라든지 다른 사람 바뀌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용과 기조는 똑같아서. 그렇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대동소외하기 때문에 바뀔. 근데 지금 뭐 주류사기에서 일부 자기들의 뭐라 그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앞잡이? 아니. 총바지? 총바지. 총바지. 그러니까 총바지들을 내세워서 국정교과서 거기에 자기들이 부역했던 거를 싹 빼고 마치 이제 민족사학이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뭐죠. 우리 역사를 농담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뭐 또 뭐 환당고기의 내용이 들어가느니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국정교과서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이렇게 써졌다라고 하는 것이 샘플이 다 나왔고 그걸 전 국민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보면은 뭐 그게 환당고기의 내용이 들어갔느니 뭐 국정교과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요. 국정교과서 살펴보면 단군은 신하고 이렇게 위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임라일본부 거기다 한사군에다가 또 노골적으로 420년 동안 한사군이 지배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국정교과서에. 네. 저도 이제 더 악화된 거죠 사실은. 네. 중고등학교 교과서 샘플을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환당고기의 역사관이 눈이 안 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사관이 들어갔다 하고 이 개거풀는데 이 사람들의 정신구조라는 게 참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학계의 그 고조선에 대한 기본 기조가 원래는 위만조선 때 철기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문화가 융성했다. 맞아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뭐 위만조선이 천머리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고조선 하면 대부분이 다 위만조선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단군인감님은 어디로 가시고 그냥 신화처럼 이렇게 표현되버리고 뭐 최근에 우리 외에 다른 팟캐스트가 있는데 강단사학에서 하는 그런 어떤 팟캐스트인데 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 한 100회 만에 처음으로 고조선을 다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회만에? 네. 그런데 뭐 영광인데 그거. 단군 2000년. 단군 고조선의 2000년의 역사를 다루진 않고 고조선의 멸망을 다뤄요. 멸망. 아니 시작도 안 하고 멸망부터. 멸망. 그리고 이제 초대 단군 안검이나 이런 분들은 온 데 갔는 데 없고 이제 위만. 그리고 한나라가 와서 어떻게 이게 멸망을 시켰냐.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역사적 배경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저기 그 어이가 없다. 망한 역사만 다루네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망하게 됐느냐. 그럼 처음에 그렇게 망하게 됐다고 하면은 결국 위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또 뒤에 한나라가 와가지고 치고 어떻게 중국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역사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혹시 조선총독부의 추종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고조선을 전공한다는 분이 또 나와가지고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모르겠지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공이 혼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고조선을 전공한 사람은 거의 나와있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차피 고조선 전공해봐야 그 송모 교수 뭐 그 꼴이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와있는 문원들을 다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 역사가 나와있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얼마 안 되는 거죠. 매우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한정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문원들 고조선 나온 문원들이며 유물들이며 이런 것을 다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문을 그럼 어떻게 쓸지 참 궁금한데요. 그 이미 뭐 송모 교수가 쓴 논문 그걸 그대로 뭐 표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권해드리는 게 이런 진짜 이런 문원들을 잘 보시고 좀 더 공부를 그 지평을 넓혀서 그냥 주는 것만 받지 말고 환당고기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보셔야 이 단군조선의 2000년 역사를 확실히 여실히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걸 또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최근 에피소드였나요? 아 예예. 아 공교롭게도 뭐 에피소드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럼요. 내용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상충되겠네요. 저희가 그쪽에서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 그럼요. 우리는 우리의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위만이 조선을 이어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이제 군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위만이라는 사람은 다른 평이 있죠. 안정복 씨는 이제 동사 강목에서 위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는 위만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강도 도적. 그렇죠. 그리고 뭐 단재 신채호 선생은 위만 조선은 우리의 변강, 변강 침략사로 다루어야 한다. 어떤 중심부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그 변두리를 침략한 어떤 역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당고기에 보면 환당고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적위만 이렇게 나옵니다. 유적이라는 떠돌이 도적위만 또는 적위만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적위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만이 도적이다 찬탈을 하고 어떤 그 준왕이 준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너희 서쪽 경계를 다스려라 해서 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군사를 키워가지고 오히려 준왕을 물리치고 거기를 찬탈한 어떻게 보면 이게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배음망덕한 그런 일을 한 도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번안 땅은 우리 당군조선의 한쪽 날개였죠. 진안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번안과 마한이 양쪽 날개로서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그 번안 땅에 들어와서 왕위까지 찬탈한 그런 도적으로 봐야 하니까 위만조선이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위만정권이라고 함이 옳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한 위만을 버젓이 고조선의 정통 왕위 계승자로 둔갑해 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역사계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참 가장 큰 모독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류 사학에서 내놓는 고대사 책들을 보면 위만은 우리나라 고조선의 영토를 확장하고 문화 수준을 높인 어떤 문화 영웅, 무슨 역사 영웅처럼 그리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보면 그리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내 책을 내잖아요. 교수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쇠 하나 못 다루는 후진 지역이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위만이라는 중국의 인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중국의 어떤 선진 문명을 가지고 온 그리고 선진 무기 이런 걸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인물로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과연 그게 맞느냐. 그런데 그것은 문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죠. 위만이 무슨 철기, 무기 어떤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 이런 것은 문헌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관련 논문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호미가 어디서 나오고 뭐 그런 식의 한마디로 유물 그러니까 고고학 유물을 몇 개 그냥 갖다 집어넣고 그걸로 논문 하나를 때워요. 과연 그게 그런 것이 고조선의 그런 문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당군조선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존속된 나라인데 정확히는 2096년이죠. 2096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위만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위만이 번안의 땅으로 들어올 시점은 이미 당군조선의 그 진안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었고 북부여도 해모수 당군께서 이제 즉위하신 지 한 45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네. 그리고 번안의 가장 마지막 부당군인 준항 시절 그때 이제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만이 와서 뭐 철기문화를 전술을 해서 당군조선이 뭐 융성해졌다든지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안 맞는 해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만을 다룬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번조선의 그 75명의 그 번조선의 왕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이 기준왕이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좀 그 배경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기씨가 들어온 시기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번조선의 마지막에 70세 부당군부터가 이제 75세 기준까지가 이제 기씨가 들어오는데 이 70세가 기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부왕 준항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딱 한 구절 나오잖아요. 부왕 준항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이 세습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부왕 준항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준항이 바로 기준이고 그리고 부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부자가 아닐 부자도 있지만은 비로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라는 분이고 기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비기준 이렇게 두 분의 74세 기비왕 그 다음에 75세 기준왕 이 두 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기 씨가 들어오게 된 게 언제냐면 바로 70세 기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게 BC 32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연나라 사람들이 연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침입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침입을 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번조선인가요 이게? 수한, 수한 부당군. 그렇겠죠. 이분이 계실 때 연나라가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 쳐들어와 안촌호를 공격하고 험덕까지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험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험덕현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번조선의 수도죠. 맞습니까? 험덕현이죠. 험덕현이라고 하고 이게 왕험성이고 왕검성이잖아요. 그래서 험덕까지 쳐들어왔을 때 수유사람 기후가 젊은 청년 5천명을 거느리고 전쟁을 도우니 군세가 조금 진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유국에 기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5천명의 젊은 군인들을 거느려서 전쟁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난 번안 군사와 함께 협공을 하여서 크게 격파를 하고 이렇게 싸움에서 입지를 높이다 보니 이 사람이 수한이라고 하는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사가 없어가지고 이 기후가 명을 받들어서 군령을 대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번조선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BC 323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한 왕을 이어서 70세의 기후라고 하는 왕이 번조선의 왕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시조선이 이렇게 등장을 마지막으로 기시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70세부터 번조선 왕으로서 부당군으로서 기후 그리고 기욱, 기석, 기윤, 기비, 기준까지 이렇게 왕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기자라고 알고 있죠. 기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교과서에서도 기자조선을 다루면서 기자가 건너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봉해진 것처럼 중국이 천자국이고 기자를 조선에 봉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기자는 우리나라 땅으로 건너오긴 했어도 왕을 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번조선에서 왕을 한 적이 없었고 실제 묘도 산동성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자의 후손들이 이제 후에 70세부터 75세까지 번조선에서 부당군을 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기준의 아버지죠. 기준 전에 부당군을 했었던 기비라는 분은 해모수께서 이제 제위에 오를 때 기비의 도움이 컸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환당국이 기록을 보시면 옥새를 몰래 바꿔치는 그런 약속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해모수를 왕위로 올리려고 그런 이제 작업들을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 뒤에 평가를 보면 해모수로 하여금 능이 대권을 잡을 수 있게 한 사람은 오직 기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기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모수가 즉위를 어떻게 보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곡 공신 중에서도 거의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당군의 왕을 이제 역임했던 기비에게는 권한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모수께서 그런 권한을 다 부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아들인 기준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고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왔을 때 기준이 해모수 당군께 이 사람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죠. 해모수 당군에게 그것을 여쭤보는데 해모수 당군께서는 그것을 위만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십니다. 그게 북부역에 보면 재불허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해모수 당군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게 병이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모수 당군께서 건강하셨으면 확실히 안 된다라고 했겠지만 허락을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안 된다고 또 강력하게 결정을 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당군조선이 와해되고 열국시대로 들어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번안, 번조선 지역도 반독립적인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모수 당군이 꼭 강력하게 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불허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안 그런데요. 그래도 여기를 변방을 지키게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씀씀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막대한 권한이 이미 기준에게 부여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심이었던 북부역. 해모수 당군께서는 그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모수 당군께서는 불허를 하셨지만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면서 여전히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준은 결국에는 왕명계 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하운장이라는 땅을 이제 줘버려요. 상하운장이라는 땅을 주면서 서쪽의 변방을 수비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직책까지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북부역을 보면 해모수께서 장수를 봉하시면서 이 수유국에 기비를 올려서 번조선 왕으로 이제 삼았다. 물론 당연히 이제 기비가 됐겠죠. 그리고 상하운장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기비가 돌아가서 준왕이 되면서 이 상하운장이라고 하는 곳을 그러면 그때 막명계획이었던 이 위만에게 떼준 게 되네요. 거길 지키게 하라. 그런 사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갖다 초안지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재미나게 우리가 이제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진나라 말기 있잖아요. 진나라 말기에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들어서기 그 사이에 중원지역은 전쟁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번조선 왕과 가까운 제 나라 지금 산동성, 그 다음에 조. 조 나라는 어디냐면 지금 하북성 중부지역, 그 다음에 연. 지금의 북경 일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번조선으로 들어와요. 유민들이. 그렇게 되니까 번조선에서는 국경 가까운 데다가 이 사람들을 갖다 수용을 하죠. 막명, 뭐라고 그러죠? 막명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기거하게 하는 곳. 그 그런 곳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런 수용소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지역을 주워가지고 그 지역의 일은 여기서 살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았겠죠. 그런데 위만이 오니까 위만이 우들머리 노릇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 다루는데 유능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만에게 중원에서 왕명해온 유민들이 있는 상하 운장지역, 그 지역을 네가 관리하고 한나라 군사를 막아라. 이제 그런 책임을 준 거죠. 그러니까 번안에 있는 조선인들 플러스 연나라나 제나라에서 이주한 그런 주민들까지도 이제 모두 복합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다수가 중원으로부터 온 왕명객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저 위쪽은 흉노가 있었고 흉노에 가장 막강했다고 하는 묵특선우. 모든 선우. 아, 모든 선우. 묵특선우. 그 사람이 강대하여서 모든 오랑캐들이 복종했다. 문원상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모두가 복종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흉노가 강성할 시기이고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때 농민봉기가 일어나잖아요. 진승오강의 난이라고 하는 최초의 농민봉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중국 최초의. 그러니까 흉노가 막강하니까 장성을 축조해서 막으려고 해서 그 장성에 부역하게 하는데 거기에 막 비가 막 폭우가 오고 해서 늦은 거예요. 늦으면 다 사형에 처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차피 죽는 거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이때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승오강이라는 게 한자 수거도 지금 그렇게 돼 있대요. 어떤 일을? 선수 치는 일. 이런 걸 진승오강이라고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선수를 쳐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때 한 6개월 만에 실패를 한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막 휩쓸고 다닌 거죠. 이 사건에 자극받아서 각자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방항우도 군사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재 조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준왕에게로 준왕의 번조선으로 이렇게 망명을 가게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위만이 등장하는 거겠죠. 영웅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항우도 나오고 유방도 나오고 숱한 그런 영웅들이 이제 진나라에 반기를 들게 되고 이제 완전히 혼란의 그런 분열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럼 상하운장이 어디냐. 분명히 이제 번조선의 서쪽 지역이라는 거죠. 국경지역. 그런데 이제 많은 주류 사학에서는 상하운장을 지금의 평안도죠. 평안도. 평안도 지역에 비정을 많이 하죠. 어차피 저기 뭐야. 그때 말레장성을 지금의 평안도까지 끌어들였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 국경이라는 거는 지금의 북경 이동. 국경 천진 이동. 그 지역이 국경이거든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그 상하운장도 결국 그 국경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북경 동쪽으로 비정하고 있어요. 상하운장을. 민족사학에서는. 북경 동쪽이면 난하에. 그렇죠. 난하하고 북경 사이. 난하하고 북경 사이. 그러면 뭐 난하의 서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난하의 동쪽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난하 무근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상하운장이 있었다. 그걸 이제 보통 사기 조선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하장이라고 합니다. 운자를 뺐는데 상하장에. 그러니까 상장과 하장. 어떻게 보면 상운장, 하운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운장, 하운장 이곳에 위만을 또 박사로 삼고 상하운장을 떼어줘서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게 또 북부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 상하운장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기 조선전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런데 위만이 망명해온 루트. 그 속에서 이제 상하운장의 위치를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하운장으로 들어와서 위만이 들어와서 털을 잡을 때 어떤 강을 건너냐면 폐수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폐수라는 것은 한사군이 어디 설치됐냐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상하운장의 위치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논의가 되는데 보통 학계에서는 폐수를 대동강이라고 설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위만조선이든 한사군이든 전부 평양에서 설치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든 한사군이든 소재지를 전부 다 평양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대동강을 얘기를 합니다. 대동강이나 아니면 무조건 어찌됐건 간에 한반도에 있는 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청청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조건 한반도 안에 있는. 반도를 넘어서면 안 되죠. 북경 동쪽으로 연산지역 말레장성이죠. 그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에서 나무를 흐르는 강이 있어요. 조화라고 조화가 있고 북쪽쪽 산소 방향에서 흘러내려와서 북쪽쪽으로 흘러와서 다시 남쪽으로 가는 영정화가 있는데 이 조화하고 영정화가 만나서 내려간 것을 백화라고 해요. 그래서 조백화라고 하는데 이 조백화를 폐수로 많이 봐요. 지금 나나보다는. 나나는 그 당시 요수로 보는 거죠. 조화와 백화 이걸 폐수로 보는데 그러니까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만이 폐수를 건너 동쪽으로 갔다 하는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압록강 청청강이라고 하면 남쪽으로 갔다 해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하장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북정 동쪽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상하장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하장이 또 위치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준항을 치러 갈 때 그럼 상하장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비정이 상하장, 상하운장이 또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왕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나나부근이라든지 아니면 북경 이쪽에 치중돼 있는 거지 이게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헌에서도 험독이 어디냐. 대부분 보면 지금의 갈석산 아래에 있는 창녀 그다음에 갈석산 창녀에서 서북 쪽으로 좀만 더 가면 노룡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조선 수도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지금 거기에 명나라 땅에 영평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두 지역을 번조선의 수도로 많이 추정은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문헌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험독현인데 이 험독현의 험독이라고 하는 것이 왕험성이잖아요. 왕험성 할 때 험이고 그래서 왕험성이고 왕험성이 왕검성이니까 왕검성, 왕험성, 험독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험독현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상에 있기 때문에 이 창녀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왕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만이 차지한 고조선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의 진앙도시, 진앙도시하고 수중시라든가 그 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북성하고 요령성 경계지역, 그 일대가 위만이 차지한 조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만정권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의 어떤 위치 비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명이. 상하장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험성 또는 왕검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지금까지도 그때 단재신채호 선생도 이런 걸 폐수고라고 해가지고 폐수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왕검성의 위치가 어디냐, 폐수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학술대를 계속해서 열고 양쪽에서 막 격론을 벌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도 폐수 위치를 지금의 요하 그 일대로 비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비정할 수밖에 없냐면 옛날의 요소를 현재의 요하로 많이 착각들을 해요. 한두 번 우리가 다뤘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먼저 비워야만이 고대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원 위치가 어딘지. 안 그러면 지금의 요하로 요동요소를 구분하면 그만큼 역사 영역은 수천 리가 후퇴되는 거예요. 벌써 안 그래지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의 요하를 옛날에 뒷나라 한나라 시대 때의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역사 영역이 북경 지역부터 지금의 심양 사이죠. 북경하고 심양 사이 그 땅이 그대로 다 중국 역사로 그냥 다 떠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요동이라는 거는 요나라 이전의 요동이라는 거는 지금의 지금 방금 얘기한 심양하고 북경 사이. 거기가 요동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려워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냐면 한반도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그걸 탈출해야 이게 역사를 바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학계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볼까요. 위만조선 지금 왕검성 얘기가 나온 김에 위만조선의 수도는 왕검성으로 돼 있는데 왕검성은 평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역사학계의 주장입니다. 역사학계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그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견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험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북안에 있었는데 이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대동강이든 압록강이든 압록강이라는 점.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낙랑군 조선연의 지수가 지금의 평양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이게 완전히 그냥 확정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왕험성과 조선연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볼 때 입증된다. 뭐가 입증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고조선조에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홈페이지에서는 없애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이를 하자면 위만조선의 수도죠. 왕험성, 왕검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심지가 대동강 북안에 있었다. 대동강 이북쪽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낙랑군 조선연 그러니까 한사군에는 군현제도가 있었잖아요. 낙랑군 조선연이 대동강 남한 대동강 이남쪽으로 있었다. 그래서 대동강 북쪽으로는 위만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사군 위치가 있었다. 대동강을 이제 중심으로 삼는 거죠. 결국에는 위만조선이든 한사군이든 그 소재지가 바로 평양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영남대 정인성 교수가 이번에 반론을 폈죠. 네. 강단사학의 반란인가요? 학회의 발표에서 다른 발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표현도 쓰는 기사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정인성 교수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애써도 외면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에 대한 bombardment을 폈죠. 학교에 대한 우주가 필수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